안녕하세요. SM 코리아의 마일라이드입니다. 저희 회사에서는 스포일러, 루프 스포일러 국내 최초로 에어로 파츠 튜닝 범퍼 가드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가보시면 K5 라제터 그릴하고 프론트 립 에어로 파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 현대자동차 아반떼 MD인데요. MD를 튜닝 에어로 파츠로 생산을 했습니다. 국내 최초로 ABS로 똑같이 PP로 제작을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똑같이 스포일러, 루프 스포일러, 그 다음에 니어 뒷퓨저. 이번에 나온 현대 산타페 DM 라제터 그릴까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사이드 스포일러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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